로운아 밥 먹자 아우 배고파 배고파요 배고파요 가만있어 봐 이거를 로운아 밥 먹자 로운아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금숙입니다 오늘은요 손두부찌개랑 저거 했어요 저거 새우탕수 제가 직접 했습니다 두번 튀겼어요 이렇게 막 했습니다 아까 한번 튀겨놓고 지금 또 바로 또 튀겼어요 바로 바로 소스 소스를 붓겠습니다 흠 흠 흠 뭐 봐야 되겠다 그만 봐야 되겠어요 소스랑 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랑 먹겠습니다 아이고 고파 이제 여러분 여름이네요 아이고 고파요 오니 안 먹어 이리와 아이고 여러분 또 쏟을 뻔했네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오니 신경 쓰다가 사고칠 뻔했어요 다 먹음 아이고 뜨거워요 여러분 물고기 뿔 뜨거워요 김을 먹어볼까요? 와 여러분 오래간만에 먹네요 오늘 여러분 산에 갔다 왔습니다 어쩐지 여러분 계란을 안 넣었어요 정신없다 그래도 맛있는데요? 그래도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음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지금 먹으라 했어야 되나?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기 나가는 빨간 파프리감 양파 양파 당근 이렇게 넣었어요 오이가 들어가는구나 우유는 없어요 근데 이빨 싫어요 시원하니까 외발이 다시 주네 여러분 찡봉하는 게 날뻔했다 금방 눅눅해지네요 금방 눅눅해지네요 칵테오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음 맛있다 맛있어 음 음 토마토도 넣었어요 방울토마토도 여러분 올 여름에 또 얼마나 더 올려나요? 5월 달에 비 많이 온다 그러는데 모르겠네 여러분 올 달에 비 많이 오면 그냥 우산 쓰고 어싱 해야죠 뭐 통은 뭐 비 많이 오면 운동은 큰일 나죠 운동은 필수입니다 소스는 여러분 케찹으로 했대요 케찹이 식어요 뭐 간장으로 했더니 어쩌니 근데 간장은 오늘 아 큰 물 나와 다 뜨거워요 여러분 아 더 물렀네 옷에 옷 다루 한번 더 열어놨는데 좋네 여러분 찍먹을 추천합니다 아프더니 여러분 성숙해져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강아지도 그러나봐 된통 아팠나본데요 내일 아침에 먹겠습니다 배불러요 여러분 그새 배불릅니다 더워 여러분 저만 보면 심심하실까봐 노은이 오라 그랬더니 제가 밤오네요 노은아 이리와 밥줄게 이리와 밥먹어 아이고 밥준데이거 얼른 오면 돼요 이리와 이리와 아 장난 밥준데이거 와요 여러분 먹어 뜨거? 야 먹어 먹어 괜찮아 여러분 저만 보시면 재미없으니까 노은이 오라 그러는데 조금만 줄게요 탈쌈은 뜨겁니? 여우야? 어우 여우야 여러분 여우 됐어 여우 됐어 조금만 먹어 찍어 먹어야 돼 그쵸? 음 잘 이뻤다 배불러 배불러요 음 맛있어? 음? 맛있대요 음 임차 혼자 먹으니까 맛있다 나도 맛있다 배불러 음 배불러 배불러요 아우 이거 새우어러분 30개 튀겼어요 많아요 찍먹어야 돼요 여러분 다 뿌려버려요 저번에는 저번에는 그때 뭐 튀겼지 여러분? 아우 생각이 없죠 응? 아니 뭐 튀겼죠? 그래갖고 탕수 이거 뿌렸는데 아우 정신없네요 뭐 뿌렸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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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긴 했는데 기억이 안나 유독 기억이 안나요 음 여러분 다 먹었어요 얼른 방송 후고 뭐 먹었나 봐야되겠어요 응 궁금해 아우 배불러 배불러요 흐흐흑 잘 먹었다 뭘 튀겼는지 기억이 없네 아우 배불르다 이리와 인사드리자 아우 여러분 아우 너무 잘 먹었대 오늘 배고파가지고 순두부찌개 하고 열무김치 그 다음에 오이소비기 그 다음에 칵테일 새우 탕수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배불르게 먹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맛있는 식사하세요 여러분 안녕 자자 아우 배불러라 아우 정신없이 먹었어요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굿나잇